안녕하세요. 영국의 딸입니다. 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면요. 이거를 알타리 무예요. 알타리 무예요. 지금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차가운 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하는건지 혹시 눈치채셨나요?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. 심각하네. 와 진짜 심각합니다. 와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걸 먹고 살았다며 알타리 무예요. 알타리 무예요. 알타리 무예요. 알타리 무예요. 알타리 무예요. 알타리 무예요. 지금 저는 이거 귤을 죽이고 있는데요. 아.. 이거 떨어내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? 물론 소금물에 들어가면 방분도 되고 절여지기도 하고 그렇죠. 그런데 저는 소금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뜨거운 물에다가 튀겨내는걸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파릇파릇하게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방법 같았어요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는 제가 다 하고 이 상태가 얼마나 싱겁한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앞뒤로 한번씩 앞뒤로 한번씩 이끌게요. 이제 앞뒤로 사과 사과 사과